이에 경기 오상은 선수 잠정 멀어지고 있는데 자 다시 뜬것 받고있는 플라거 오상은의 공격 세번째 네번째 자 잘 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많이 회전주는데요 그러나 스매싱하고 오상은 다시 보면 드라이브 또 한번 이 몇번째지 모르겠네요 네 수비 아깝도 계속 들어와요 다 깍습니다 지금 커트로 다 넘깁니다 오상은이 졌습니다 아 정말 만작에 박 보스베 신랑은 선수죠 네 어제는 주세 커트에 졌었는데 아 이 커트 그렇죠 상당한 회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수비 선수 전형이 하는 그런 기술을 네 주세에게 하는 기술 네 그렇죠 공격선수가 이렇게 한다는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오상은이 지쳤어요 아 첫번째 경기를 아 첫번째 경기를